프레스 01 중에서 301이 불렀던 노래입니다. 그래서 지금 두 명이 부족해요. 괜찮아 괜찮아. 우리가 또 떼창 할 수 있으니까 떼창 가능하고요.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떼창 가능합니다. 바로 You Are Man 우리 규정씨 듣고요. 감상편 안 받아요. 그냥 떼창 해야 돼요. 감상편 안 받고 이 노래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준비되셨죠? 됐습니다. You Are Man Let's Get It! Let's Go! You Are Man Let's Go! 아까워 난 무슨 뜻이 그리워 아까워 난 무슨 뜻이 괴로워 아까워 난 아까워 난 너랑 무슨 자리까지 몰라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따라잡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따라잡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지 않는 난 I'm your man 거리를 또 헤매줘 얻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나 I'm your man 그대라도 모르죠 웃으며 반겨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I'm your man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그니까의 목소리 되어와도 그 향기 맴돌아도 이미 그댄 떠나고 더 많이 더 생각나고 더 고민했어야 알았죠 이게 바로 사랑일까 떠나간 그대여 아까워 난 무슨 뜻이 그리워 아까워 난 무슨 뜻이 괴로워 아까워 난 너랑 못해 생각해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따라잡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따라잡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지 않는 난 I'm your man 거리를 또 헤매줘 얻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나 I'm your man 그대라도 모르죠 웃음 더 밝혀줄까 그대 찾아올지 몰라 I'm your man I'm your man 네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건실의 새벽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신영의 정우의 희망론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종식의 종! 김유정! 종식의 종! 김유정! 지금 홀던 걸 알아 그립도 이제 지운 걸 알아 이젠 나는 남자를 잊고자야 비참하잖아 왜 난 안댔니 내가 네 사랑이잖아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따라잡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따라잡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지 않는 난 I'm your man 내 거리를 또 헤매줘 얻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날까 I'm your man 그대라도 모르죠 웃으며 안겨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I'm your man I'm your man 아 난리 났습니다 예 규정씨 혼자서 노브레스 301을 와 대박났어요 와 대박났어요 예 아